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풀물터짓이 퍼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부족한 겁니다. 치료제가. 약이 없었던 겁니다. 약이. 약이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오늘 7 8일 전에 한 번 보도를 많이 했고 어제 오늘 보도가 답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발동이 걸린 겁니다. 채널A 찜통드의 코로나 마스크 진단키트 품기 JTBC 코로나 재학산의 약국도 난리 KBS 뉴스 강릉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칠로제 진단키트 품기 충북 코로나19 입원 15배 증가 진단키트 치료제 수급난 이게 여러분들 24시간 이내에 계속 방송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7 8일 전에 약간 보도가 있었고 방송사가 움직인 겁니다. 활자가 아니고 방송사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공병호 tv는 아주 일찍부터 코로나 방송을 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북부의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언급센터의 전문의께서 코로나 재유행의 시작인가 치료제가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료약제가 부족한 답담한 현실입니다. 이게 언급의학과 전문의 딱 특혜입니다. 상시한 내용 보시려면 한 번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소위 의료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분이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심한 폐렴으로 진행되고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오신 분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환자실도 수용가능한 병상이 있었고 기계환기장치도 여유분이 있어서 수용을 했는데 문제는 투여해야 될 약제가 부족합니다. 치료제가 떨어진 겁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데 치료약제의 제거가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치료제가. 치료제는 일반의약품처럼 사기업에서 사가지고 분배하는가 질병관리철이 배분하는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들 치료제는 질병관리철이 모두 다 보건소를 통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제가 보았던 환자분에게 렘데시비어를 투여하고자 했지만 재고가 없어서 투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경증환자에 투여할 수 있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같은 약제 또한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향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약제 부족문제 치료제 부족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7분 41초 방송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정직한 보고일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정직한 왜 지금 재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게 아마 약제가 이런 약제가 사용을 하는가 봅니다. 렘데시비어, 덱사메타손, 크녹산, 바리시티닙 이런 약제를 투입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 환자의 병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약제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렘데시비어는 항바이러스제니까 심해지기 전에 심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억제 효과를 가진 약제가 있는데요. 이런 약제를 투입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국적으로 렘데시비어,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코로나 치료제 품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없어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이분 말씀, 전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70대 후반 환자 강원도 철연에서 전원되었습니다. 2차 병원에서 이제 3차 병원으로 환자를 옮긴 겁니다. 진단은 전형적인 코로나 표렘이었고 폐의 80%를 넘었을 정도로 코로나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전원하기 이전에 충분한 약제가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병원에서 약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렘데시비어, 넥사메타손, 크녹산 투입, 렘데시비어는 재고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환자 대결에 들어가는 거죠. 에크모, 에크모라는 표현을 많이 써두고 일종의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증에서 기저질환으로 중증질환으로 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의 진전에 따라 적절한 약제를 투입해야 되는데 약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부족 문제는 관련 약제의 부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제 공급 부족 문제까지 번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분 말씀은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코로나 약제가 부족해지게 되면 언급 조치로 다른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른 약제의 품귀 현상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국부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약제 치료제의 부족 때문에 치료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언급의학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던 중환자 세부 전문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2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한 시즌에는 약제 부족 때문에 치료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약이 없습니다. 서둘러서 약제 수급이 해결되기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언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의뿐만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한다는 겁니다. 투입해야 될 약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약제가 약이 없다는 겁니다. 병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의 재고가 없는 겁니다. 약이.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7월 30일 날 처음으로 코로나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팔로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난 겁니다. 2주에 이름부터 대책다운 대책이 정부가 없었습니다. 방송이 직접 다루고 싶게 된 것은 일주일 전에 잠시 다루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다루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코로나 치료제는 정부가 배분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약제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약제들에 대한 단가를 식약층에 너무 지나치게 후려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후려쳐야 외국계 제약사들도 공급을 배정할 텐데 너무 지나치게 후려치다 보니까 굳이 한국 시장은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 된 셈입니다. 비단 약제뿐이겠습니까 치료제 또한 그런 문제로 이내에서 국내 시장 철수 통보를 했다가 부랴부랴 단가를 맞춰줘서 다시 수입 재개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의사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부족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 권장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산소 요구량이고 폐렴의 동반 여부 염증 반응의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약제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궁극의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약제 수급이 원화되지 못하여 제때 약제를 투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께 제때 약을 투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의 공급을 누가 담당하냐 질병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이름들 재고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면 본인들은 재고가 있다고 하는데 나라 말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재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월 8일 날 재고가 충분합니다. 재고가 충분하면 전국이 1일 생활권인데 그냥 물량 풀면 뭡니까 그 다음날 해결이 돼야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12일까지. 12일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류 매체에서는 언론에서는 아무도 다루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 응급센터에 근무하시면서 틈틈이 여러분들 상황을 전한 겁니다. 그걸 제가 7월 30일에 포착을 한 겁니다. 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약이. 감기에 무슨 약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전문가의 약이 아니잖아요. 전문가 말씀은 환자의 질병이 지는 게 되는 동안에 약을 투입해 가야 여러분들 중증 질환으로 바뀌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 코로나 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위정증 받았던 병원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병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본 모양입니다. 이제 대규모 유행 생기면 갈 곳 없습니다. 격리병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라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할 일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이니까 질병관리청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코로나가 대유행되면 아마 3차 병원 입원, 응급실 모두 붕괴될 듯 합니다. 간신히 지금 교수님들이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법 기준 지키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 희생 알아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자기 부모나 딸들이 수술해 본 적이 있어야 의료현실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폐의 80%를 이렇게 아마 코로나가 이미 지배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걸 보이시는데 이제 현직 의사분께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폐렴이 저렇게 완전히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희큼으로 하기에 반점 하얗게 된 폐역력이 폐혈관이나 폐엽기관지 주변에 분포하는 중심성 간질성 분포로 보입니다. 70세 이상의 노인이 폐렴 증세를 보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보고 원격 진로인 거죠. 경험이 있는 분이 젊은 젊은이 함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 치료제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약학신문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 약사하고 여러분들이 약사분들이 많이 보는 신문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약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냐. 처방전 끊을 테니까 일선 의사들도 알겠지만 약사분들이 또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두 개가 딱 클로책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위험한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